제가 이 펠리세이드 영상을 살펴본 이유는 이 차량이 그랜드 마스터라는 컨셉카의 디자인을 많이 따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다른 차량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 차량도 컨셉카의 디자인 기조를 많이 따랐다는 느낌을 받아서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펠리세이드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형 펠리세이드가 이번 달 5월에 출시됩니다 특히 펠리세이드의 최고급형 모델인 캘리그래피가 선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랜저나 산타페, 소나타에도 캘리그래피나 인스퍼레이션으로 모든 차량마다 고급 트림이 있었는데 펠리세이드만 고급 트림이 없었거든요 애당초 이것보다는 조금 빨리 출시될 걸로 현대차에서는 계획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펠리세이드가 정말 잘 팔리면서 상당히 늦게 2020년형이 출시되면서 이번에 캘리그래피 모델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캘리그래피의 전면부를 보시면 현대차가 펠리세이드 출시 전에 2018년 부산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그랜더마스터의 그런 컨셉 기조를 많이 따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릴 패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의 그릴 패턴은 그랜더마스터에서 보여줬던 그릴 패턴과 동일하고요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그릴 패턴은 사각형으로 지금 삼각형 그릴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휠 또한 그랜더마스터에서 선보였던 휠과 비슷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 테일램프는 북미형 리미티드 최상위 트림 펠리세이드에 적용됐던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은 적용되지 않았고요 또한 실내에 적용된 12.3인치의 풀컬러 클러스터는 이미 북미형 펠리세이드 리미티드 트림에는 적용된 바 있어서 어느정도 예측 가능했던 옵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어 패널에 적용된 휠팅 패턴 등도 이미 북미형 최상위 리미티드 트림에서 적용된 바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이번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은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VIP 패키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캘리그래피 전용 옵션인 VIP 패키지는 펠리세이드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될 것 같고요 시트를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에비에이션 항공 1등석 스타일이라 그러죠 그런 윙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었고 뒷좌석의 후석 엔터테인먼트도 이미 산타페에서 보신 적이 있어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건 아마 중앙에 센터 콘솔이 아닐까 싶습니다 2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아주 큰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놀랍고요 특히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제가 저번 영상 등을 통해서 특히 인도 크레타에 적용돼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현대차에서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는데 특히 공기청정기가 터치스크린으로 조절이 가능해서요 2열에서도 따로 공기청정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터치형 스위치에서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도 조절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드램프도 센터 콘솔 옆부분과 문짝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앙센터 콘솔은 사실 G90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이잖아요 펠리세이드가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고급스럽게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이 미국 시장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풀옵션 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VIP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고객들도 많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VIP 패키지를 선보여서 고급스럽게 만들 거면 2열 시트를 조금 더 빼서 4인승 구조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2열 중앙센터 콘솔에는 냉온 컵 홀더와 우선 충전기도 포함될 거라 하고요 천장에 장착된 파노라마 썬루프나 송풍구 등은 이미 펠리세이드에서도 적용된 바 있었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쉽게도 파워트레인은 연식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2.2 디젤 엔진과 3.8 가소린 엔진이 적용되고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2.5 가소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이 2.5 가소린 터보 엔진은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재 펠리세이드의 가격이 1.5 개소세를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가 3397만원, 프레스티지가 3962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2.2 디젤을 추가하고 모든 옵션을 더할 경우에 풀옵션 가격이 4792만원인데요 그러면 2020년형의 예상 가격을 살펴보면 일단 최하이트림 익스클루시브는 3.8 가소린 이륜을 기준으로 3550만원 선부터 시작할 걸로 예상해 보고요 프레스티지는 4120만원 선부터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캘리그래피의 예상 가격이 캡처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캘리그래피는 3.8 가소린 이륜을 기준으로 4710만원부터 시작할 걸로 예상되고 4륜 모델은 4920만원 그리고 2.2 디젤을 기준으로는 1륜 모델은 4860만원 그리고 2.2 디젤 4륜 모델 캘리그래피 최상의 트림 5090만원 선 예상해 봅니다 5.2 디젤